6. 스태프 다음 4분 다음 4분 다음 4분 혹시 저 자리 가셔서 기분좌로 보고 계세요 다음 4분 가입도 치시고 정화이도 치시고 허벅지는 치시고 벨이로 치시고 강의식을 생성하고 싶어요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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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분 내부 안 하신 분 계세요. 다 하셨어요?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 이동하시겠습니까? 지금 하신 게 서 계실 때는 항상 우리는 모델이니까 모델 기본 자세 하겠습니다. 모델 기본 자세 하고 계시고, 처음 하셨던 건 모델 기본 자세. 그 다음에 기본 워킹, 한복 워킹하고 그 다음에 기본 포즈와 킥 한 가지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한복 워킹께 보여줄 라운드컨이 있는데 라운드컨이 있는데 라운드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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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